황산의 여러가지 용도에 대해서 보면 일단 황산이 암모니아 합성의 실용화와 함께 비료 생산의 원료로 중요한 성질을 갖게 되었고요. 또 인광석을 분해한다든지 또는 황산 암모니움을 제조하는 그런 용도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료에 대한 부분을 보면 황산 제조의 주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 이산화황, 아황산가스라고도 하는 이산화황 SO2죠. 이것을 연소해서 삼산화황을 만들고 이걸 다시 물에 흡수를 시키게 되면 황산이 만들어집니다.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황이나 황함유를 하고 있는 철광석을 연소해서 제조를 하고요. 또는 금속 재련 폐가스나 시멘트 공업에서의 부산물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금속 재련 폐가스 중에 SO2 또는 석유정제 폐가스 중에서 H2S 또 석유정제 폐산 슬러지 같은 것에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 원료는 황과 황화물이지만 이러한 최근에는 금속 재련이나 석유정제 시에 발생하고 있는 폐가스가 주된 원료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황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황은 채굴하고 있는 그 방법이 플라시 공법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플라시 공법이라고 하는 채굴 방법을 통해서 과열의 수증기를 압입시켜가지고 모암 중에 황을 용융시킵니다. 먼저 용융시키고 여기에 압축공기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때 용융된 황이 파이프를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황의 순도는 대략 99.5%에서 99.9%까지 순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황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황이 이 방법으로 추출이 돼서 얻어졌습니다. 이 플라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유황 채굴 방법에 해당이 되는 이 공정은 약 물을 170도 정도로 과열을 해서 이 과열된 수증기를 압입시키고 그 다음에 침전물에 강제로 넣어서 이 황 자체를 용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의 온도가 170도이고 황이 녹는 점이 115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약 용융된 그런 상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 공기를 주입을 해서 바깥으로 빼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유황과 물을 혼합해서 용기로 배출하면 이때 순도 99% 이상의 순수한 유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화철광을 보겠습니다. 황화철광은 FES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황철광이나 또는 자황철광, 황화광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순수한 황화철광 같은 경우에는 황의 함량이 대략 한 50% 정도가 됩니다. 53.46%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자연산의 황화철광은 구리를 비롯해서 비소 또는 규산염 등이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황의 함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자연산 황화철광의 합류량은 42%에서 4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황화철광 중에서 구리를 함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황동광이라고 하고요. 구리 함량이 많은 것은 이것을 배소해서 SO2를 만들 때 클린커가 되고 황분의 소광 중에 잔류에서 황의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배소라고 하는 말은 광석 같은 것들을 녹는 전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화학적인 조성과 물리적인 조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걸 배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리 함량이 많은 것이 배소를 하면 SO2, 아황산 가스를 만들 때 클린커가 된다. 즉 다공질의 어떤 덩어리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잔 자갈 모양의 어떤 덩어리 같은 그런 형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황분의 소광 중에 잔류하게 되면서 황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ZNAS2와 같은 것은 아연, 비소, 그리고 셀레늄과 같은 것들은 배소할 때 산화물 형태나 또는 이게 승화하면서 SO2 가스에 혼입이 돼서 황산의 순도를 저하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정제 시에 세척을 해서 세척답에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자류 철광과 금속 재련 폐가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자류 철광 같은 경우에는 조성이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Fe5에서 S6나 Fe16에서 S17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조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그 황의 함량이 25에서 35% 정도 상대적으로 황 성분이 좀 적고 이때 착화 온도는 한 500도 정도로 높아서 자기 연소가 곤란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화 온도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서 또는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가열을 했을 때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 온도를 착화 온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발화 온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착화 온도가 여기에서 500도씨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연소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배소할 때 배소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재련 폐가스에서 비철 금속, 구리나 아연이나 납 같은 것들은 금속을 재련할 때 SO2가스가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을 황산의 제조 원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나 아연 같은 것들도 황화광으로 산출될 때가 많기 때문에 금속 산화물을 만들 때 역시 SO2가스가 발생해서 이것을 황산가스 제조에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는 동광이나 아연광으로부터 금속 아연과 또 SO2가스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 생산량이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황산가스의 자원은 석회석 대신에 석고를 원료로 해서 시멘트를 제조를 하는데 이때 석고와 규사, 코크스를 혼합을 해서 가열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석고의 식이 CASO4고 이것을 가열을 하게 되면 코크스하고 혼합을 해서 1400도씨 이상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생석회 CAO 산화칼슘이죠.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온 CAO 생석회는 점토나 규사와 같이 결합을 해서 시멘트가 되고 여기에서 발생한 SO2가 황산 제조의 원료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석고를 열분해해서 이산화황이 발생하면 이것을 황산 제조에 활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정지할 때도 발생하고 있는 황화수소가스도 회수해서 원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회수하는 방법에 따라서 각각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건식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 건식법은 황화수소를 톱밥과 수산화철에 흡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뿌려서 공기 산화를 해서 황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건식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습식법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타이록스 과정이에요. 타이록스 공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르보톨 과정이라고 해서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먼저 타이록스 과정을 보면 TO 비소산 염 용액에다가 H2S 황화수소기체를 흡수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공기를 주입을 해서 황을 얻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TO 비소산 염 용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여기에 황화수소기체를 흡수를 먼저 합니다. 이 과정이 흡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흡수 과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공기 주입을 하면서 황을 따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수하는 과정 그리고 황이 만들어지는 재생 과정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바로 타이록스 과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습시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이 기르보톨이에요. 그래서 이 기르보톨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온에서 티에탄올 아민 용액에 H2S를 흡수시킨 다음에 황화수소기체를 흡수시키고 난 다음에 가열해서 H2S 황화수소기체를 얻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얻어진 그 황이나 또 황화수소를 연소해서 SO2 이산화황 기체를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황산 제조 원료로 활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건식법, 습시법이 있었고 습시법에는 또다시 타이록스와 기르보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황 제조 공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산화황은 황산 제조의 주된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펄프 제지나 제지 표백제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황은 거의 황을 연소시키거나 금속 황화물광을 배소해서 제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황은 가스 조성이 균이라고 불순물이 적어야 순수한 형태의 고순도의 황산을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황산을 제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산화황을 제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산화황은 거의 황을 연소시키거나 또는 금속 황화물을 배소해서 제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여기서는 황의 연소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황 자체는 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99% 이상이기 때문에 이때 이산화황을 제조 원료로 사용을 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황이 연소할 때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보면 일단 황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SO2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열을 방치로 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산화황은 다시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삼산화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황이 연소하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황과 적당한 양의 공기가 잘 혼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SO3 즉 삼산화황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높은 온도에서 혼합물을 완전 연소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삼산화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냉을 해서 급격하게 냉각을 해서 이 SO3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거죠. 이왕 여기서는 이산화황 가스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완전하게 혼합을 할 수 있도록 연소를 시키고 그리고 급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황화 금속광을 배소해서 얻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황화 철광을 배소해서 이산화황을 만들고 이때 나타낼 수 있는 그 연소식은 이렇게 FES2 그리고 산소화 반응을 해서 이것이 SO2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산화황을 만드는데 분진이나 휘발성 불순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지하고 나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밖에도 이산화황을 제조하는 방법이 있는데 황화수소를 직접 산화 연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산화황이 직접 제조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때 생성된 그 이산화황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증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총매를 이용해서 묽은 황산을 직접 얻거나 아황산 나트륨 용액에 흡수를 시켜서 이때 생성된 아황산 수소 나트륨 이게 아황산 수소 나트륨 분자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가열분해 즉 열분해 시키는 거죠. 이때 가열을 하고 열분해를 하면 여기서 SO2 이산화황 게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황으로부터 황산을 제조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연실식이라고 해서 질산식에 의한 황산 제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접촉식에 의한 황산 제조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연실식 즉 질산식에 의한 황산 제조 방법을 좀 보면 산화질소를 산화제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연실법 황산 제조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촉매를 이용하는 그 접촉 방법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이산화황 가스를 산화시켜서 삼산화황으로 제조하는 그런 과정에서 산화질소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연실식 황산 제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또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글로버탑, 그리고 연실공정, 그리고 게이리삭탑으로 세 가지 공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글로버탑을 보면 글로버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실식의 제조장치에서 고온의 원료가스인 그 SO2 이산화황 가스가 연실에서 공급된 물군 황산하고 작용을 하게 되면서 함질황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버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반응이에요. 함질황산이 분해돼서 황산과 산화질소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HSO4 NO가 SO2하고 반응을 하면서 H2SO4 황산이 만들어지고 이때 NO가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NO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산화돼서 NO2가 되고 그리고 연실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이 연실에서의 반응을 보면 산화질소를 산화제로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O2나 NO2, H2O나 산소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면서 생성되고 있는 NO의 일부가 NO2로 산화되면서 이때 반응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버탑에서 앞에서 봤던 글로버탑에서 나오는 기체의 혼합과 SO2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부여합니다. 이때도 이제 반응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SO2나 NO2나 H2O가 반응을 해서 H2SO4가 만들어지고 이제 산화질소가 나오면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때의 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질소가 되는 그런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실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체의 혼합과 그리고 SO2를 산화시키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이때 NO는 총매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이리삭탑에서는 NO와 NO2가 게이리삭탑으로 보내지면서 진한 황산에 흡수가 되고 이때의 질소 산화물인 함질 황산으로 다시 회수가 되면서 글로버탑으로 보내게 되죠. 여기에서의 게이리삭탑에서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질산화물의 회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이리삭탑에서의 전체적인 반응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황산이 NO, NO2와 반응을 해서 여기에서 함질 황산이 만들어지고 이게 다시 회수가 돼서 글로버탑으로 보내지면서 앞에 있었던 과정이 반복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연실법의 단점이라고 하면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순도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또 산화질서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탑식 공정을 보면 연실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탑식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연실식하고 탑식하고 비교한 걸 보면 일단 연실식 같은 경우는 공장 부지가 좀 크지만 탑식은 작고 산화 속도에 대한 부분은 탑식이 좀 상대적으로 큽니다. 효율이나 농도에 대한 부분도 좋고 또 그런데 이제 냉각에 대한 부분이 냉각수의 순환으로 의한 비용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냉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실식이 자연 냉각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때 그래서 각각 탑식과 연실 공정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탑식 공정이 전체적으로 연실식 보다도 장점이 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실식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촉식에 의한 황산의 제조 과정입니다. 우선 접촉식은 이산화 황을 연소를 시켜서 배소하고 세척하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산화 황을 삼산화 황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서 삼산화 황으로 만드는 이 과정은 이제 발열 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삼산화 황으로 전환을 해서 황산을 제조하는 그 방법이 접촉식 방법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치가 이제 연실법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들을 개량해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때 우리가 촉매를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의 평형을 생성물 쪽으로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리샤틀리 원리에 의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쪽으로 챔버의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반응이 정반응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SO3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때 사용하고 있는 그 촉매는 오사나 바나듐입니다. 그래서 바나듐계의 촉매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때 반응 공정의 온도는 대략 400에서 600도씨 정도가 됩니다. 이때 반응 온도가 또 너무 낮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생성물의 양이 또 적어지기 때문에 최적의 반응 온도를 찾아서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의 반응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사용하고 있는 촉매가 백금촉매나 바나듐촉매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백금촉매는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또 촉매독이나 소모율이 크기 때문에 보통 바나듐촉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촉매독이 백금촉매가 조금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듐촉매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촉매의 활성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원료가스의 불순물에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바나듐촉매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원료가스를 묽은 황산으로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진한 황산으로 충분히 건조를 시킨 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황 연소는 배소, 세척, 건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바나듐촉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오사나바나듐을 사용을 하는 거죠. 삼산화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금촉매를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오사나바나듐에 조촉매로 황산칼륨을 가한 그러한 촉매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 공정은 한 400에서 600도씨 정도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촉식 과정의 단점이라고 하면 이산화황 연소 반응을 할 때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낮춰줘야지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온도가 또 낮아지게 되면 반응 속도 자체가 또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생성물의 양이 그렇게 되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반응 속도, 가장 좋은 반응 속도의 환경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축 황산을 제조하는 공정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SO3가스가 흡수탁에서 흡수시켜서 발련 황산이나 진한 황산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때 SO3가스 같은 경우에는 삼산화황 이 가스는 물이나 물군황산에 흡수를 하게 되면 미스트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잘 흡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한 황산을 쓰거나 또는 가스에 수분을 적게 넣어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때 구체적인 황산의 농도는 98.3%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최저의 증기압을 형성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최저의 증기압을 갖고 있는 98.3%의 황산은 탈수력이 있기 때문에 미스트를 파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삼산화황 가스를 진한 황산에 흡수를 시켜서 발련 황산이나 또는 100% 황산을 만드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축 황산 제조 과정에서 이 황산의 농도에 대한 부분은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기출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접촉식 황산 제조 방법에서 반응 기체가 전화기를 통과해서 삼산화황으로 전환된 후 100% 황산으로 제조할 때 가장 적합한 흡수제는 방금 했던 내용이죠. 이때 98.3%에서 증기압이 최저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탈수력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98.3%의 황산 용액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정답 2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